지금 코로나 19 확진자가 80명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방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는 혼선과 유행 확산에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또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고위험 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또 공연장이나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치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네, 초중고등학교도 오늘부터 아마 학교 가죠? 네, 가요. 오늘 학교 갑니까? 오수진 변호사 아이들은 아직 학교 가요? 저희는 아직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중학생인데 오늘 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소상공인들 돈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추석 전에 준다고 그러던데 다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요. 추석 전에 일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요.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전후를 해서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사람에게는 지급해야 돼서 일단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신청을 해야지 추석 전에 이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더라고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지원금은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입니다. 새희망자금은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대상 소상공인은 291만 명 정도입니다. 특별 돌봄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이고요.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그리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